안전시설이 미흡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하천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군이 해당 도로에 가로등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되,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군의 책임을 20%로 제한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피해자는 지난 2022년 4월 무한군 청계면의 한 보도를 걷다가 하천으로 추락해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.